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흐흫 1% 유인유인 어어 야 이거는 야! 야! 예를 들면 더워져도 이겼겠다 아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뭡니까? 이게 게임이에요? 내가 욕을 안할 수가 없.. 내가 이거 유로파를 안하는게 요즘 이유가 있는거 완전 똥게임이야 뭐야 이게 이게 뭐냐고 이게 도와주러 와야지 아 똥게임 진짜 유로파를 안하는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좋고 재밌고 하면 즐거운 게임이면 내가 왜 안할까 똥게임이 완전히 쓰레기야 게임이 완전 똥냄새가 풍겨 이게 뭐냐 이게 이걸 뭐냐고 이게 뭐냐고요 난 이번에 진짜 어이없던게 뭔지 알아? 이거 이거 섬나라들이 확장을 안하는게 나는 그 섬이 확장을 하기 좀 어려운거라고 그래서 애들이 좀 안하나보다 이런줄 알았는데 버그였대 섬나라들이 이 내륙 건너서 그 전쟁을 안거는게 버그였대요 그쪽에 클레임을 안 만들었대 그래서 이 섬에 있는 일본이라든가 잉글랜드가 이런 내륙으로 공격을 안한거였어 섬에서 안 나온다고 그러지 나 그 얘기 듣고 어이가 없더라 그런 버그를 여태까지 못찾았다는거는 말이 안되는거거든요 지금 얘들도 아마 지금 버그상황이라 안 들어오는 해안가 너머로 안올겁니다 뭐냐고요 이게 게임이냐고요 아 일렉 다 썼네 아 뭐냐 이거 아 진짜 락 뭐 이렇게 세지? 사격 2가 왜 자꾸 붙어있지? 3짜리인데? 이거 때문에 지는데 우리가? 여기 그에에에에에에에에에엣 짜증난다 아어얇이 뭐 아직 도망갈데가 없는데 와아 만 명 죽었어 9테크인데? 난 10테크고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 원스타잖아요 원스타 둘 다 원스타잖아요 무슨 3스타랑 싸운 것 같아 느낌이 자 이리로 가서 얘를 끌어들여오자 아 뭐지 이거? 럭키네이션이라도 붙어있나? 뭐지? 모르코에 왜 럭키네이션이 붙어있어? 여기서 없는데 하.. 어이가 없다 진짜 아니 다 이긴건데 이거 수비였고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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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붙어있으면 여기 못때리겠지? 컴온 컴온 아, 큰일 났는데? 하.. 하.. 응 어 뽐박 얘를 믿고 걸었는데 얘가 안어주면 도리가 없습니다 카탈루니아 여기서 끝낼게요 아니